새벽 바다 멤버들과 함께한 새벽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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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이 등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순간은 정말 소중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신도씨 그거 아세요? 뭐죠? 저쪽에 보이는 모래가 네 한국에서 직접 모래를 사다가 네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출입료가 3,000원입니다 확실히요? 네 저분이 3,000원이라고 정합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저요를 외치던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딨죠?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제가 이 바닷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적혀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물구나무 금지입니다 물구나무 금지 쟁반 던지기 금지 아 아쉽네요 아니 이거 손가락 그림자 나리 금지 투명 의자 금지 난 어디 간 거니? 성민씨는 저때 없었지만 저때 저희는 바닷가에서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아 재밌었겠다 재밌었겠다 재밌었겠죠 저 또 너무 기대면 돼 영원히 happy to go 세상에 가려진 눈물 흐리고 있을 때도 눈부신 그대가 있어 자 이것은 꿀꺼의 도심지역인데요. 저희가 도심지역에서 걷는 모습과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전차를 타고 도심 속을 누비는 슈퍼주니어 모습을 촬영할 거니까 이렇게 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찍고 한 곳만 넘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촬영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촬영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누비는 도심 속의 슈퍼주니어. 처음 타보는 트램은 어떠셨나요?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트램은 여유로운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는 전차를 타고 도심을 누비로 갑니다. 전차 최고속도가 260km래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습뱅을 저희가 탔다고 이미 60km까지만 밟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속도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펑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뒤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 Quit Schon 가야지» 하나 둘 셋.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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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습은 어때요? 괜찮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보이즈인시티 시즌3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좋은 시작 저희가 이렇게 해서 촬영을 모두 마쳤는데요 조만간 화보가 멋지게 나올 거라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즌3 나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중한 추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슈퍼주니어 시즌3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홍콩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화보를 추운 겨울 때 접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화보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즈인시티 시즌3 시즌3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슈퍼주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주니 카메라 초록 빨리 들어가 네 네 rzej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